여기는 밀항역입니다. 제가 영동역 갔다가 영동역 바로 안가고 밀항에서 한성을 하고 갈 때 제가 밀항까지 서울 가는 이 KTX를 탔습니다. 여기는 밀항역. 지금은 서울 출발 KTX. 제가 지금 밀항역에서 마산 가는 거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으면서 기차도 보고 제가 갈 때는 밀항에서 영동 갈 때 저 KTX를 탔습니다. 가수 성자님 만나러 갈 때 KTX를 밀항역에서 한성하면서 영동역에 갔습니다. KTX 타고 제가 영동역 가서 가수 성자님 만나고 김촌돌집샘 언니를 만나서 맛있는 식사를 하고 집으로 가려고 밀항역에서 마산 열차 기다립니다. KTX 어스럽 길지예? 아이고 마 KTX 밀항역에서 구경도 하고 좋네예. 빠빠이 KTX 영동도 가고 김촌도 가고 영동도 가고 자체원도 가고 서울도 잘 가. 빠빠이 미랑역. 아이고 쏙이 하아 치네.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여보 여보세요. 여기. 여보세요. 미랑. 미랑. 여깁니다. 아 저는 지금. 저도 지금 KTX 마산 가는 거. 그래서 저기 KTX 제가 난생 처음 태어나서 두 번 탔습니다. 마산. 마산 버스. 버스란다. 마산 기차가 오늘 쪽에서 오는. 저쪽에서 와야 마산인데. 이 앞에 거는 서울. 서울 가는 거는 참 자주 오네. 이제 마산 열차 행위 온답니다. 서울 가는 거. 부산에서 서울 가는 겁니다. 저거는. 부산에서. 부산에서. 서울 방향. 이제 마. 이제 미랑에서 마산 방향. 야 드디어. 미랑에서 마산 가는. 열차가 들어옵니다. 빡빠빡 빡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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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빡 빡 빡. 근데 들어왔기에 3번, 2번. 쟤는 7번 마사부터는 계속 쟤는 1번 여기 쟤는 1번 여기 어허 할게예 열려라 참깨 열려라 참깨 오마이갓 1번 47번 빼라 여기 1번이다 4,5 교정인사 싶은데 오마이갓 2,5 2,5 2,5 2,5 1,2